탄자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 부러운, 너무 부러운 사과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프리카 동부의 탄자니에 사는 52세 광부의 이야기인데 6.3kg의 탄자나이트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모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프리카의 푸른별이라고 불리는 이 탄자나이트는 세계 4대 보석에 준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20년 내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탄자나이트를 발견한 광부는 이걸 경매 시장에 내놨고요. 우리 돈으로 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4억 원에 낙찰이 된 거죠. 저게 24억 원에 팔렸다 이건데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네요. 로또를 연장 1년에 어떻게 3번 로또를 맞을 수가 있느냐 싶은데요. 실제로 더 놀라운 것은 두 달 전에도 이 탄자나이트 2개를 캐서 거액의 경매를 했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억 6천만 원, 그 나라 돈으로 한 340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약 10kg, 약 6kg 정도 되는 탄자나이트를 캤다고 하는데 연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연속으로 이거를 캤다 이건데 이 돈을 그러면 어디에 쓴다고 합니까? 엄청 부자가 되셨는데 원래 소를 키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를 키우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부 다처제 국가거든요. 4명의 아내가 있고요. 30명의 아이를 키우는 양육하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쓰시지 않을까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집 근처에 아이들이 많은데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가난한 아이들이 많다. 학교를 짓고 싶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 강물을 팔아서 보건시설도 만들고 학교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혹시 특별한 채굴 비결이 있습니까? 없답니다. 없다. 제가 보니까 운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광부가 한 얘기 하나 있어요. 꼭 정부와 함께하라. 정부와 함께하라. 이게 탄자나이트를 채굴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탄자나이트를 캐게 되면 찾아도 처분이 안 돼요. 처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네요, 결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해라. 그러다가 해군이 오면 이런 큰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